자 이제 4회로 들어갑니다. 4회. 자 25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 그럼 징수금은 세가지죠.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상금. 세가지를 징수금이라 그래요. 정부가 받을 것. 소멸되는 사유는 몇가지가 있다.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납부. 사망은 승계사유입니다. 사망했다. 상속을 이어받으면 상속인이 세금 내야죠. 승계사유. 그 다음 결손처분은 연기사유입니다. 부가. 취소가 뭐다? 소멸사유다. 부가 철회하면 큰일나요. 부가 취소. 그럼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한다. 즉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가했죠. 취소. 그 다음 제척기간에 만료. 맞고. 부가 철회는 연기사유에요. 충당도 소멸사유. 소멸시효 완성. 다섯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제척기간이 뭐에요. 세금을 부가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가 뭐에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다섯가지다. 납세자 사망 X. 결손처분 X. 부가 철회 X. 다섯개에요. 다섯개. 26번. 국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는 틀린것. 1번. 재산의 매각대금배분심. 재산에 부과된 세금. 우리가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알아야죠.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에요. 뭐가 있다. 재산세. 재산세. 그 다음 소방분. 지역자원시효세. 자 그 다음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게 기본적으로 세가지잖아요. 재산에 부과된 세금. 즉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지가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또 뭐가 있어. 지방세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본세랑 같이 가죠. 역시 결정합니다. 딱 이렇게 세가지가 있네요. 그럼 국세. 이게 지방세죠. 이거는 국세. 자 뭐가 있다.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여러가지가 있어. 자동차세. 상속이란 재산에 부과된 세금. 증여란 증여재산에 부과된 세금. 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세. 자동차란 재산에 부과된 세금. 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이 세금은 뭐다.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재산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이거 위주로 나온다. 단 이해도 정부가 결정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참고정도 알아둬요. 1번. 재산세와 저당권.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재산에 부과되니까 항상 우선한다. 그래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맞죠? 그 다음 2번. 종부세. 역시 종부세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맞고. 자 그 다음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잖아.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뭐다? 신고일. 이에는 법정기일이 언제다? 고지서, 발송일. 세금 결정에서 고지서가 발송하잖아요.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법에서 정해준 날짜. 고지서, 이에는 신고일. 그럼 신고하는 세금은 항상 우선하지 않죠? 그래서 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신고일 중 빠른 거를 우선합니다. 신고하니까. 이거는 정부가 결정하니까 무조건 저당권보다 우선하고. 자 3번. 취득세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 신고일이죠? 그런데 후에, 후에 저당권이 설정등기가 왔네. 후에, 그럼 빠른 게 뭐다? 취득세가 빠르죠. 그럼 이럴 때는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틀렸잖아요? 후에 왔기 때문에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우선한다고요. 그러나 이 지문이 후가 아니라 전에. 그러면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합니다. 둘 중 빠른 날. 자, 강제집행비용은 뭐다? 세금보다 무조건 우선한다. 그리고 5번은 뭐다? 담보와 뭐다? 압류가 경암을 벌인다. 그럼 뭐가 우선한다? 담보된 조세채권은 압류보다 우선한다. 담보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 자,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2년. 취득 후 등기된 토지를 23년 10월에서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으로 틀린 것. 양도차익 계산하는 것은 1번. 취득 당시, 양도 당시의 취득 상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순서 매감기. 매감환기는 취득 당시는 순서가 매감환기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감정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이 뒤바뀌었네요.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자, 2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고로 적었다. 추구했죠? 반드시 뭐를 하라? 필요경비 계산공제. 매매사례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아니니까. 취공.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는 0.3%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취득가액을 3번.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당연히 뭐하다? 필요경비에 포함만다. 증명서류를 수치보관했다. 포함면서. 그리고 4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무조건 취득가액도 뭐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동일기준이에요. 그리고 5번. 양도와 취득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니까 뭐다?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라. 답은 1번. 자, 28번으로 돌아갑니다. 세율. 양도세 세율의 세율 1번. 등기된 건물이네. 필수 건물.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채워야 기본 세율이죠? 6에서 45, 8단계. 2년 이상. 1년 미만은 50. 토지상가는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채워야 기본 세율로 갑니다. 세금이 덜 나와. 자, 2번. 등기된 토지. 1년 미만은 몇 프로? 50. 자, 그리고 3번. 피상속인의 1년 7개월. 건물을 상속받다. 상속인의 6개월. 그럼 세율 상속. 상속받은 거 세율을 정할 때는 취득일을 언제부터 정한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그럼 더합니다. 그럼 1년 7개월과 6개월을 더하면 2년 1개월. 건물. 그럼 2년 채워인데? 6에서 45. 기본 세율 초과 누지를 씁니다. 2개를 더하는 거예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28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29번. 자, 4번. 조정된 상인은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다. 그럼 기본 세율에 30을 더합니다. 단, 4번도 주의할 것은 언제까지 팔아야 돼? 20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뭐다? 20, 30 중과세를 적용 안 하고 기본 세율로 갑니다. 6에서 45. 이 숫자가 들어가면 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20, 30을 안 더하고 기본 세율 그리고 이 기간 안에 팔면은 뭐는 뭐도 적용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합니다. 원칙은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안 하죠. 그러나 이 기간에 팔면은 중과세를 안 하므로 장특공제도 적용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답은 3번. 자, 4번 아무런 말이 없으면 30을 더한다. 맞아요. 그러나 이 기간 안에 양도하면 30을 안 더하고 기본 세율,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자, 분양권은 누진 세율 안 쓰죠? 2년 채웠더라도 60%. 그러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5를 씁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60. 자, 29번으로 들어가죠. 자, 29번은 서독세 법상고자 가비 17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3억의 동그라미. 그 다음 배우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21년 3월 5일자 8억으로 평가를 내내. 징여. 3억짜리가 8억 됐다. 징여. 배우자. 그리고 언제 팔았다. 23년. 10억 원에. 그럼 양도가액은 10억 원. 그럼 10년 이내에 팔았죠? 이거 2월 과세입니다. 2월 과세 지문이에요. 2월 과세 지문이다. 자, 그럼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중자지. 징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했다. 가비 아니라 의리지. 자, 2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언제부터 따지니까? 17년부터. 17년부터 23년이니까 3년 훨씬 지났죠? 그래서 징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누구 취득가액을 적어라? 징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어라. 징여자 기준. 그럼 8억이 아니라 3억 원이죠. 그 다음 징여세는 안 돌려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된다? 안 되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5번. 2월과세 지문이에요. 2월과세 필수입니다. 필수. 2월과세는 징여세는 어떻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틀려. 양도세 납세무자는 가비 아니라 을. 수중자다.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없다,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2월과세는 취득가액을 누구꺼를 적어? 징여자의 취득가액. 보유기관도 징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산합니다. 자, 3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제대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거다. 1번 부부.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항상보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 다음 2번 해외 이주, 이민 같죠? 혼자 가면 안 돼. 세대전원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2년 이내. 2년 이내 팔면은 보유기관을 충족한다라도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4번은 혼인은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5년 이내 먼저. 그럼 팔아먹는 것은 보유기관 4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비과세 맞죠? 자, 4번 다가구를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단독주택으로 보죠? 전체를 하나로 본다. 구액된 부분을 각각 하나 틀렸어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 임대주택은 뭐다? 거주기간이 5년, 실거주 5년. 그럼 2년 보유 안 따진다. 근데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부터 거주기간 5년.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3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1번은 소독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자,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5억 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다. 그럼 양도세 줄였죠? 그럼 조세의 부담을 부당이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 이걸로 인정될 때는 뭐다?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그럼 여기는 얼마 차액이란다? 5억. 그럼 5억 원, 3억 이상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이 숫자 꼭 두 개 기억해야 돼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차이라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이게 인정할 때입니다. 그럼 양도가액을 시가로. 자, 2번 나왔다. 자, 양도율로부터 소급해서 볼 때 틀렸네. 5년이 아니라 법이 바뀌었어요.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징여받은 자산. 이게 2월과세잖아요. 그럼 징여세 처리는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맞는데 숫자가 틀렸죠? 10년 이내. 5년 이내 하면 틀린 지문의 요건이. 그래서 31번에 답은 2번이네. 자, 그 다음 3번. 자, 주대공가에 현재 가치할인 차금이 포함됐죠? 그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나왔다.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 그래서 비용 처리할 때 상가객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공제 안 해주죠? 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았으므로 양도가액에서는 공제 안 합니다. 그 대신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양도가액을 물어보니까 공제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특수관계에게 징여했잖아. 이거는 뭐다? 동생이랑 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입니다. 그럼 징여세 처리네. 그럼 징여세는 환급해줘. 그럼 환급해주고 끝나. 그러니까 양도세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은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월과세니까. 그럼 4번은 2월과세가 아니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5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차손, 마이너스가 났네. 토지는 소득이 났네. 그럼 같은 재산이죠? 공제할 수 있다. 3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32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원제 국내 1주택, 1주택인데, 1주택인데,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이 있다. 자, 1번, 1주택이 수용협의 매수되면, 과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다면, 보유기간 안 따지겠다. 단, 잔존주택은 팔기 어렵죠? 몇 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잔존주택. 3년 틀렸어요. 5년 이내. 자, 그리고 2번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갈 때는 2년 보유 안 따져?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학교 취약, 폭력, 피해, 직장변경. 직장변경이 근무상입니다. 사업상은 안 돼요. 사업상은 2년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그럼 뭐에 제한을 받는다? 1년 이상 거주, 보유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32번의 답은 2번이네. 그다음 나머지는 다 틀렸네. 자, 세대전원. 해외 이주 가는 거죠? 이거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2년. 3년 안 주죠? 2년. 3년 틀렸네. 자, 4번. 국외거주. 1년 이상 필요로 가야 돼. 세대전원. 역시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2년. 3년 틀렸어요. 그리고 5번은 임대주택. 자, 5년 이상은 받는데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이죠. 임대아파트에 세대전원이 거주하고 5년은 언제부터 다진다? 임차일. 절대 취득일 하면 안 돼요. 취득일. 틀렸네. 임차일.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 5년 이상. 그럼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33번. 자, 다음과 같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의리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죠. 옳은 것. 자, 뭐를 물어본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 주인공은 누구다? 임차일입니다. 임차일이 임차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월 임대차 금액. 50만원이죠. 절대 보증금 하면 안 돼요. 50만원에 0.2%. 천분의 둘.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죠. 20%면 10만원. 2%면 만원. 0.1이니까 천원. 그럼 6천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로 한다? 6천원으로 한다. 그럼 여기다 20% 지방교육세가 붙죠? 지방교육세. 20%면 1,200. 그럼 전체 납부할 세액은 6천원에다가 1,200을 더하면 7,200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1번은 왜 틀렸어? 과습표준은 1억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 50만원이죠. 그 다음 세율은 보증금의 1,000분의 20이 아니죠?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둘입니다. 1,000분의 둘 20이 아니라.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6,000원 부과됩니다. 아니 된다. 틀렸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등록면허세 부과세 및 합쳐서 납부세액은 7,200. 등록면허세 납세 모자는 임차권자인 을입니다. 을. 을이야. 값 틀렸네요. 자, 34번으로 돌아가죠? 자, 이번에는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또 나왔다. 증여. 개정법이죠? 계약일 말일부터 3개월 절대 증여받은 나라면 안 돼요. 계약일. 그리고 2번은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뭐다? 등기하려는 경우는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등록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어떤 용어가 들어갈 때 등기하려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등기하려는 경우는 등기 등록 전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60일이 안 들어가요. 접수하는 날까지. 그리고 3번. 토지거래허가받기 전.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거래대금만 납부하면 안 되죠? 허가일.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후자가 들어가면 완납일. 전후에 따라 용어가 달라요. 전자가 들어가면 거래대금만 납부한 무효야. 허가일 60일. 자, 그리고 4번.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를 했으나. 자, 그럼 신고를 했다. 그런데 취득일로부터 법이 바뀌었죠? 3년 이내입니다. 2년이 아니라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가산세를 합쳐서 보통징수로 바뀝니다. 몇 년으로 바뀌었다. 처분기한이 3년. 2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5번은 뭐다? 기한 후 신고. 자, 1개월 이내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합니다. 납부지형 가산세는 안 깎아줘요. 납부는 1일 가산세. 계속 세금이 늘어납니다.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네요. 답은 1번. 자, 3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지자체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기부채납 부동산이다. 그런데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조건이 변경되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을 때는 당연히 이 부동산은 부과합니다. 그 다음 2번. 공동주택의 개수 9억 이하. 주의하자. 대수서는 제외. 답이 2번이네요. 과로 조심해야 돼요. 9억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대수서는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하니까 과세합니다. 포함 틀렸네. 그리고 3번.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했죠? 그럼 유상취득하면 법이 바뀌었어요. 실질가치로.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유상이니까. 자, 무상. 자, 무상은 보다. 등기등록을 한 후. 계약을 61년에 해제시켰죠? 그럼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가리를 시켜야 돼?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계약해제가 안 돼요. 원칙이. 본다. 옳은 지문이에요. 등기등록을 한 후.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구분해야 됩니다. 자, 상속받으면 역시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고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36번. 자, 재산세로 돌아갑니다. 이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재산세, 과세세 물건을 공부상 등기 현황과 달리 이용합니다. 사실상 달리 이용하면. 근데 뭐가?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면. 원칙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데. 이 경우는 달리 이용. 낮아지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공부상 현황에 따라. 이럴 때만 공부상이에요. 원칙은 뭐다? 사실과 공부가 되려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러나 달리 이용 낮아지면 공부상으로 바뀝니다. 사실상 틀렸네. 나머지는 다 맞다. 자, 지자체가 1년 이상. 개인 재산을 1년 이상 어떻게 사용해요? 유상. 그럼 개인은 돈 받다. 유상은 무조건 부과한다. 유상이니까 약정했잖아. 유상 부과한다. 자, 3번. 재산세 과세금을 제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종중되다. 종중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있다. 자, 재산세 토지는 9월 16일 9월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7월 16일 7월 말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 5번 재산세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은 과세세상 누락, 위법, 차고 등이 있으면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해야 할 사후에 쓸 때는 마지막 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자, 37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뭐를 물어본다? 거주자 갑은 23년 2월 10일 거주자 을로부터 갑이 주인공이네요. 상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23년 10월 1일에 현재 소유하고 있다. 갑이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그럼 갑은 항상 납세의 문은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과세의 기준전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신고하는 게 아니죠?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면 확정됩니다.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물은 납기 수없이 했어요. 부월하면 안 돼요. 7월 16일부터 말일이다. 그리고 재산세 납세의 문은 언제 소멸한다? 재척기간의 소멸사유죠? 그럼 재척기간의 기삿일은 23년 6월 1일 날 성립합니다. 납세의무 성립이잖아. 6월 1일. 이날부터 5년 내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재척기간.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럼 더하기 5년. 28년. 5월 31일까지가 5년 안에 들어갑니다. 6월 1일 하면 안 돼요. 이때까지 뭐다? 부과를 해야 된다. 재척기간. 그래서 5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않아야 하면 재척기간 소멸한다. 틀렸죠? 6월 1일은 뭐다? 6월 1일은 6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5월 31일까지 부과를 해야 된다. 그 다음 5번. 그 다음 5번. 갑이 1천 초 가면 재산세는 뭐를 할 수 있다? 물납할 수 있다. 답은 4번이. 이거 재척기간의 기산일. 근데 참고로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예요? 재척기간의 기산일. 재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납세의무성립일. 6월 1일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일은 뭐다? 납부. 기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부터 5년 난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건축물이네.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그럼 기산일은 10월 1일이죠. 10월 1일부터 5년 난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10월 1일. 그럼 28년. 숫자는 필요 없어요. 납부기한 다음 날 더하기 5년. 5년이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러면 28년 어떻게 돼요? 28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니까. 28년. 10월 1일이 기산일이죠. 9월 30일까지 부과를 해야 돼요. 자,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난에. 그럼 빼기 일하면 돼요. 28년 5월 1일. 그럼 이거는 납부기한 다음 날. 10월 1일부터 5년. 빼기 일하면 돼요. 9월 30일.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요. 자, 그다음 3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1번은 뭐를 물어봐. 토지의 과세표준. 그럼 시가표준에게 반드시 뭐가 붙어야라.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맞죠? 그리고 2번 또 나왔다. 1년 이상. 어떻게 사용해요? 유료. 그럼 개인은 돈 받으니까 유료는 무조건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네. 2번. 그 다음 3번 물납을 신청받은 시장군수거청장은 항상 평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과세기준일 허가일 하면 큰일 나요. 숫자로 물어오면 6월 1일 현재. 그 4번 또 나왔다. 주택.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뭐를 물어봐. 토지와 건물은 무조건 합산한다.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 구분난 하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이다. 주택. 그럼 직전 연도 해당 연도가 나오면 105 맞죠? 3억까지는 105분.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꼭 기억해야 돼요. 3가지. 3억까지는 100분의 105. 맞네.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주택은 150이 없다. 자, 39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역시 주택이다.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그럼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소재지. 비거주자.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국세. 거주자면 주소지. 비거주자면 소재지. 맞네. 자, 2번. 자, 3주택 이상. 자, 3주택 이상은 세율이 몇 프로야? 0.5에서 최대 뭐다? 5% 이거는 개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몇 프로? 5%를 씁니다. 법인. 이렇게. 법인은 5%죠. 세율. 답은 2번. 법인은 5%. 법인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39번의 답은 2번.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을 자, 보유한 자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이런 거는 신고해야죠.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4번. 과세 규련제 주택분 재산세 납세 모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당연한 거죠? 자, 5번. 종부세대 1세대 1주택자는 이거 필수예요. 필수. 자, 몇 세 이상? 60세 이상. 5살 단위에 따라 20, 30, 40%까지 공제됩니다. 그 다음 보유기관별 공제. 장기 보유는 5년 이상. 5년 단위에 따라 20은 똑같아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 이렇게. 2, 3, 4, 2, 4, 5. 단 중복 적용하되 한도가 80%입니다. 한도가. 그럼 2, 3, 4, 2, 4, 5. 꼭 구분해야 돼요. 5살 단위로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그게 아니라 나이죠?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5년 단위로 5년 이상 10년 미만 20, 5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그럼 이 40을 물어보네. 12년은 어디에 들어가? 10년 이상 15년 미만에 들어가니까 40회의 공제율이 2, 3, 4, 2, 4, 5.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자. 토지 소유자. 절대 안 해줘요. 다주택자 안 해줍니다. 1세대 1주택자만. 마지막 문제네요. 40번. 1세대 1주택을 요건을 충독한 거주자 갑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 상가주택이죠? 그리고 국내 사항이 주거용이며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 주상록은 정착 면적의 몇 배까지가 한도다? 3배. 주상록 3배까지가 한도입니다. 건물 면적과 뭐를 물어봐?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을 구하라. 그럼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죠?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구분하네. 그럼 건물은 80, 주택은 80. 상가는 120. 그럼 주택이 장래. 그럼 따로따로 보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이에는 상가로 가요. 그럼 주택이니까 비과세. 이에는 과세. 그럼 뭐를 물어봐? 과세. 그럼 건물은 120, 과세. 그럼 찍더라도 3, 4, 5를 찍어야죠? 과세니까. 자, 그럼 부속 토지를 안 분해야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와 상가의 부속 토지. 전체 부속 토지는 800이네. 곱하기. 연면적 비율로 나누죠? 더하면 200. 200분의 80. 이렇게. 그럼 약분 되죠?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320. 안분. 면적 비율로. 그 다음 상가 땅을 계산해야죠? 800. 전체 200. 두 개 더하면 연면적이 200이에요. 200분의 120. 그럼 4. 그럼 480. 이렇게. 그럼 이게 과세고. 이게 과세고. 480. 절대로 4번을 찍으면 안 돼요. 그럼 땅이 너무 크면 안 돼요. 한도가 있어. 안분한 땅이 320이야. 근데 한도. 주거지역이니까 한도가 몇 배야? 3배. 3배니까 뭐다? 3824. 240이 한도야. 한도. 그래 어떤 거를 비교하셔야 한다. 한도를 이거 너무 크잖아. 그럼 이제 80은 뭐다? 초과 땅이야. 한도. 그럼 80은 일로 붙어. 붙어가지고 과세 면적은 토지는 560으로 바뀐다. 그래서 1의 면적과 2의 면적을 비교해서 큰 면적,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 안분한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죠? 그럼 80은 초과 되는 것. 땅 판 걸로 봐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3번이네요.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주택이 작거나 상가보다 같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 이론은 알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회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에 다음에는 오늘 강의한 거를 다시 압축을 시킵니다. 압축을 시켜서 강의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강의를 한다? 개정세법. 자 개정세법을 따로 강의를 해서 다음에 종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혹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이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죠? 자 힘을 내서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